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마산으로 이어지는 복선전철이 내년말 개통됩니다. 경남도는 부전역과 마산역을 잇는 복선전철 개통을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부전역에서 김해시, 진레면, 신월역까지 신설구간 32.7km를 포함해 마산역까지 총 51.1km 구간입니다. 이 구간이 개통되면 부전역과 울산 태하강역을 오가는 동해선과 연결돼 부산과 경남 울산이 광역철도로 모두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외에도 부산과 연결되는 광역철도 사업은 노포역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KTX 울산역으로 이어지는 총 48.8km 구간으로 내년 6월까지 사전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이후 2030년 개통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.